안녕하세요. 마인드마인즈입니다. 오늘은 캔바의 사진 편집 기능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불필요한 부분을 지운다거나 배경을 없애는 방법, 이미지 속 일부분을 다른 이미지로 바꾸는 것까지 쇼치해서 짧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캔바의 사진 편집 기능입니다. 사진을 사용하다 보면 지우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포토샵이 없어도 캔바에서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한 인스타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불러온 이미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배경으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워 보겠습니다. 위쪽에 사진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도구 두 번째에 매직 이레이저를 클릭해 주세요. 들어가 보면 지우고 싶은 부분을 브러쉬로 칠해 주면 되는데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나눠서 지울 수도 있어요. 미세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해 볼게요. 원하는 문구를 넣어 주세요.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해 주면 깔끔한 인스타그램 이미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의 배경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흔히 누끼딱이라고 부르는 기능과 비슷해요. 배경을 지우고 원하는 이미지만 남기는 기능이에요. 새 페이지를 열고 왼쪽 메뉴 요소에서 향수 이미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배경이 단순하면 배경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배경 디자인이 복잡하면 깔끔하게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배경이 간단한 사진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편집을 클릭하고 배경 제거 도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어요. 이미지의 크기나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에 천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커튼이나 골드 천으로 요소를 검색해 줍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이미지가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서 효과에서 그림자 넣기를 해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요. 흐림 정도와 앵글 거리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소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 주시는데요. 뒤에 배경이 없는 요소들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넣어주고 리본 이미지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는 기능인데요. 사진 편집에 가서 도구에서 세 번째 있는 매직 에디트를 클릭해 주세요. 이 기능은 브러쉬로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색칠해 주고 AI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서 바꾸는 기능이에요. 우선 생크림 케이크 부분을 칠해 줄게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해서 케이크를 칠해 줍니다. 여러 번에 나눠서 칠해 줘도 돼요. 다 칠한 다음에는 계속하기를 클릭하고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써 주시면 돼요. 저는 딸기 케이크라고 써 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다면 사용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새로운 결과 생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AI로 생성하는 이미지라서 다소 어색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음식 사진의 경우에는 그래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제 이 기능으로 인스타피드 이미지를 만들어 볼게요. 캔바홈에서 디저트를 검색해 줍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 디자인이 어렵다 생각되시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하나 선택해서 나에게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 저는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볼게요. 사진은 바꿔서 사용할 거라 기존 사진은 지워줄게요. 글씨를 나에게 맞는 거로 바꿔주고 폰트나 위치, 색상도 원하시는 거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테두리는 선으로 작업을 한 거라 각각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드의 사이즈도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그리드 하나를 더 넣어 볼까요? 그리드에 대한 내용은 지난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세 페이지를 열고 요소에서 조각 케이크를 검색해 줄게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골라줍니다. 위쪽에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있는 매직 에디트를 클릭해 줄게요. 케이크 부분을 브러쉬로 지워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샌드위치 사진을 넣어 볼 건데요. 아보카도 샌드위치로 이미지를 생성해 볼게요. 네 장의 이미지 중에 저는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로 사용해 볼게요. 이미지를 끌어서 위쪽에 있는 그리드 안에 넣어 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그리드 안에도 이미지를 넣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여러 개의 이미지를 바꿔 주겠습니다.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서 매직 에디트를 클릭해 주세요. 바꾸고 싶은 사과 세 개를 브러쉬로 칠해 주겠습니다. 아보카도 이미지를 생성했더니 사과 부분에 모두 아보카도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어요. 바꾸고 싶은 이미지가 여러 개일 때도 한꺼번에 잘 바뀌더라고요. 배경에는 배경 이미지를 찾아서 넣어 볼게요. 방금 편집한 사진과 어울리는 이미지로 찾다 보면 기존에 수정해 둔 폰트 색상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폰트 색상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 아닌 이미지도 새로운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주방 소품이 있는 사진을 한 장 열어주고 배경으로 설정해 줍니다. 수정할 부분을 중심으로 사진 위치도 조정해 줄게요.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서 매직 에디트를 클릭해 주세요. 바꾸고 싶은 부분은 브러쉬로 칠해 주고 조리도구가 꽂혀 있는 화병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조금 어색한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찻잔이나 접시로 생성해 보았더니 좀 전보다는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보이더라고요. 매직 에디트 기능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 부분과 비슷한 모양이나 크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에 맞게 이미지를 생성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캔바의 사진 편집 기능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